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날 중진국으로 평가받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른바 중진국 함정을 이겨내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방식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멕시코처럼 과거 저소득 국가였던 나라들이 위탁생산과 경공업에 기반한 경제개발을 통해 오늘날 중진국으로 올라서는데까지는 어느정도 성공했지만 그 이후 단계에서는 고임금 상황에 봉착하는 것과 더불어 고부가 같이 산업육성과 기술혁신에 실패하면서 오랫동안 중진국에 머무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당당히 세계 선진국으로 올라선 한국의 모범을 적극적으로 따라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도 멕시코 매체가 한국 국민들이 전개했던 다섯 가지 전략을 필사적으로 따라 배우자면 이를 특집방송으로 다루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멕시코 국민들로부터 큰 반향을 물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멕시코 경제 매체인 의스프로라 플라넷은 세계 최빈국에서 탈피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로 올라선 한국을 멕시코 사회가 철저하게 따라 배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최근 몇 년간 블룸버그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항상 1위를 독차지한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라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오늘날 한국이 싱가포르와 독일을 제칠 만큼 혁신적이고 강력한 경제 강국으로 올랐지만 1950년대만 하더라도 국가 존립이 물투명할 정도로 암담한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 매체는 한국이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것에 대해 멕시코 사회가 이를 보다 면밀히 탐구하고 따라 배운다면 멕시코도 반드시 경제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현재 한국이 기술 강국과 경제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글로벌 특허 출원수에서도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특허 활동 지수만 하더라도 한국만 유일하게 90점을 넘으며 세계 1위를 차지한 것뿐만 아니라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삼성은 미국의 IBM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순위 하이테크 기업 밀집도 지수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함께 세계 5대 강대국에 들 정도로 막강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국내 총생산 GDP에 대비한 연구개발비 지출에 있어서도 전체 GDP 중 4.5%를 연구개발에 투자해온 한국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면서 기술 강국의 면모를 여지없이 과시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매체는 과거 한국은 지금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강대국들에 의해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최빈국이었고 심지어 한동안은 세계 지도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찾아 볼 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다고 소개했는데요. 실제로 이 매체는 수천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은 1910년에 이르러 일본의 침략에 의해 국권이 강제로 침탈되면서 35년 동안 불행한 식민 지배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가진 수탈을 받았던 한국은 늘 기근에 시달려야 할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다고 전했는데요. 뒤이어 이 매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한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제에 맞서 싸우며 마침내 19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을 쟁취하지만 독립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 국토가 분단되는 불운을 맞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북이 35도선을 기점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한반도가 둘로 나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매체는 한반도가 분단된 지 5년 뒤에는 기어코 냉전의 소용돌이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는 암담한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한국의 국토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이 매체는 북한의 남침을 겨우 물리친 한국 국민들은 독재와 폭정을 일삼는 이승만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해내는 힘겨운 여정을 또다시 거쳐야 했다고 소개했는데요. 따라서 멕시코 매체는 당시 한국의 불안정한 상황을 목도한 국제사회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는 커녕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것조차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지만 한국인들은 오히려 재빠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달성을 통해 오늘날 보란듯이 경제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만 하더라도 1960년에 불과 330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1990년에는 이보다 10배나 성장한 3,420억 달러에 이르게 되고 2021년에는 1조 7,060억 달러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며 큰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멕시코 매체는 1970년 당시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태평양의 작은 나라인 투발루와 미크로네시아보다 훨씬 열악한 286달러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 이르러서는 구매력 평가 PPP를 기준으로 사만사 292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일본과 영국보다 앞선 세계 24위에 오르는 광경까지 연출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대수명 역시도 1960년에 54세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83세에 이르면서 캐나다 82.4세와 뉴질랜드 82.3세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매체는 중국과 일본에 둘러싸여 오랫동안 간섭과 침략을 받아야 했던 한국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5가지의 저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먼저 이 매체는 첫 번째로 한국은 지난 5천년 동안 독자적인 문화와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전개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일본과 대만을 비롯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만 한국은 세종대왕이 독자적으로 한글을 창제함으로써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를 지킬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고려시대부터 봉건제도에서 탈피해 재빨리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를 채택해왔던 한국은 단일성이라는 효율적인 체제를 갖추게 됐고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침략에도 흔들림 없이 탄탄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단일성은 현대시대에 들어와서도 큰 저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것인데요. 바로 한국의 중앙집권적인 정부 시스템은 효율적인 경제개발을 가능케 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신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연방제와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법률재정에 막대한 시간적 비용이 들어가는데 반해 한국은 고유한 단일성과 중앙집권 체제를 발판삼아 신속한 정책수립과 연구개발을 통해 수출 100억 달러와 연간 10% 성장이라는 성과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멕시코 매체는 한국이 경제선진국으로 올라선 두 번째 비결은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선진국으로 재빨리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개발과 더불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국은 이를 위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기술개발에 다시 재투자하는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과거 농업국가에 지나지 않았던 한국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나라로 탈바꿈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멕시코 매체는 세 번째 비결로 한국인들의 남다른 공동체 문화와 금면성실을 손꼽았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1960년대 당시 한국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희망 하나의 의지에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산업현장에 뛰어들어 구슬땀을 흘렸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이 IMF 등 여러 경제적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도 한국 국민들은 이에 좌절하거나 불만을 표시하기보다는 국가 경제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 금반지를 내놓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매체는 한국의 성공 비결 네 번째로 높은 교육열을 들었는데요. 이 매체는 한국이 1960년대에 경제개발에 돌입할 당시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원이 전무한 한국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자원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한국 정부와 더불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인재향성을 위해 대학교와 기술교육기관 설립에 앞다퉈 나섰고 이를 통해 전문 기술을 배운 한국의 많은 인재들은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든든한 토대가 되어왔다고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삼성만 하더라도 성균관대학교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의료와 반도체 분야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훌륭하게 양성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매체는 멕시코가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고 한국처럼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한국이 1970년대 당시에 반도체 생산에 뛰어들고 심지어 자체 기술로 자동차를 만들어내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는 한마디로 코웃음을 쳤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이 매체는 오늘날 한국은 전 세계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 인류의 기술 강대국으로 변모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이 없으면 세계 경제가 작동을 멈추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 요소를 갖추기 위해 자기 혁신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멕시코 경제를 선진국으로 부응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합심해 한국처럼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재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멕시코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맨손으로 경제 선진국에 올라선 우리의 성과감 그저 단순한 우연과 요행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치열한 혁신과 노력 끝에 얻어진 소중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견제를 뿌리치고 5년 만에 엄청난 결과를 터뜨리자 갑질을 하던 미쓰비시가 대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일본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파고든 데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전략까지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외신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을 정도인데 한국이 어떤 저력을 보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공학의 꽃으로 불리는 가스터빈은 그간 소수의 해외업체가 독과점을 해온 바 있습니다. 5년 전 두산이 독자 개발에 성공했고 이제는 판도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두산은 가스터빈 수주와 함께 해외업체들이 도해시하는 AS 듬세시장 개척을 본격화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남부발전과 가스터빈 로터 6기에 대한 수명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로터는 400여개의 회전날개를 부착한 원통형 구조물로 섭씨 1300도가 넘는 고온에서 분당 3600회 초고속 회전에 동력을 생산하는 가스터빈 내 핵심 기기입니다. 두산은 고온 630도에서 운용 가능한 로터 개발에 성공했고 블레이드 코팅 기술도 함께 국산화를 이뤄냈습니다. 로터의 수명연장은 발전소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중 하나입니다. 발전소 설계 수명은 평균 30년 안팎인데 로터의 수명은 20년 남짓이라 로터를 제때 수리하지 않으면 가스터빈을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로터의 수명연장 비용은 일기당 수십억 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가스터빈을 통으로 교체할 경우 300MW 기준 약 1천억 원이 소요될 정도로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세계 가스터빈 시장이 미국 지이, 독일 지멘스, 일본 미쓰비시, 이탈리아 안살도 4개사의 독과점 체제라는 점입니다. 이에 국내 발전소들은 로터 수명연장이 필요해도 해외 업체들이 새 가스터빈으로 교체할 것을 종용하는 탓에 울며 겨자먹기로 수백억 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56기 정도의 가스 발전소가 있는데 주로 1980년에서 1990년대에 만들어져 이제 곧 상당수의 터빈이 교체 시기에 도래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공급된 가스터빈은 161기로 외산 가스터빈을 수입해 가동해온 지난 30년간 기자재 및 부품비 등으로 36조 원의 외화가 유출됐고 가스터빈으로만 범위를 좁혀보면 구매 금액에서 8조 원 유지 보수 비용이 4조 원에 달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에너지 공기업들이 4,700억 원 어치의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했는데 그 중 55%가량이 미쓰비시 이타치 제품이었습니다. 터빈을 구입하면 계속 같은 제조사의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중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국산화가 절실한 사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에 뛰어든 것은 2013년으로 가스터빈 개발사인 이탈리아 안살도 인수에 실패하자 직접 개발로 방향을 틀었던 상황입니다. 6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초내열압금 소재를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2019년 9월 가스터빈 조립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신규 복합발전소는 2030년까지 약 18지 더블 유규모로 건설될 예정인데 두산 가스터빈을 사용할 경우 약 10조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산이 수주한 가스터빈은 3건으로 개발 첫해 김포열병합발전소의 1호기를 수주한 데 이어 올해 초 다른 발전소에서도 각각 2, 3호기를 추가로 수주했고 내친김에 로터 수명 연장 서비스에도 나선 것입니다. 남부발전이 최근 입찰한 로터는 미국 지휘사의 가스터빈으로 이들은 두산보다 70억 원이나 높게 불러 계약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미쓰비시 또한 높은 가격을 부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이 로터 수명 연장 사업에 뛰어든 배경에는 후발주자 마케팅 전략도 숨어 있습니다.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로터 서비스를 통해 기술력을 알려 점유율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2022년 로터 2기에 대한 수명 연장 계약을 따낸 바 있고 이번 계약으로 총 8건의 수주고를 올리게 됐습니다. 터빈 내부는 1500도씨 이상으로 온도가 오르고 20기압 정도의 고온 고압가스가 흐릅니다. 블레이드가 휘거나 손상될 수밖에 없는 가혹한 환경입니다. 그렇기에 터빈용 부품은 3에서 5년에 한 번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로터뿐 아니라 핵심 부품 대다수에서 100% 국산화를 이뤄 기존 업체들의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설계 국산화율은 100%, 제작 국산화율 90%에 달합니다. 두산 관계자는 2028년까지 가스터빈 수주 잔액을 7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박지원 회장은 올해는 가스터빈 수주를 본격 확대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신도 두산의 목표를 대서특필하며 빠른 성장에 놀라워하는 중입니다. 두산은 2세대 가스터빈인 수소터빈 개발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소와 가스를 반반씩 섞어 연소시키는 혼소터빈은 내년에 완료되고 이는 울산 복합발전소 등에서 실증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00% 수소로만 전기를 만들어내는 400MW 수소터빈은 2027년 개발을 목표로 하는 중입니다. 반면 지휘 등 경쟁사의 개발 계획은 3년이나 뒤처져 있습니다. 수소터빈은 2030년 40조원으로 커질 전망인데 여기에서 두산이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영업이익은 2020년 적자 이후 작년 1조 4천억 원대로 흑자폭을 키워가는 중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수소산업이 대확장될 수 있는 이슈까지 발생했습니다. 5만 년이나 사용 가능한 5조 톤의 수소가 지구 지하에 있다. 이 중 몇 퍼센트만 회수해도 수백 년 동안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온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자연 속에 묻혀있는 천연수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과학자들은 지난해 5월 탕광지대에서 4,600만 톤 규모의 천연수소 매장 후보지를 발견했고 미국에선 천연수소 추출 기술 연구에 정부 자금을 지원 중입니다. 현재 인공적으로 생산하는 수소의 양은 세계적으로 약 7천만 돈 정도인데 대부분은 화석연료로부터 얻는 회색 수소이며 재생에너지로 뽑아내는 그린 수소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천연수소로 확장 가능성은 크게 증가했고 수소터빈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미래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치고 나가자 미쓰비시가 긴장하며 득단의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전기와 미쓰비시 중공업이 발전기 사업을 통합해 신회사를 발족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 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화력과 원자력, 수력 발전 등에서 발전기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중으로 그 중심에는 수소터빈 개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는 수소 제조부터 발전까지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실증설비 다카사고 수소파크를 본격 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두산이 수소터빈 개발 속도에서 더 앞설 수 있었던 것은 가스터빈 이후의 전략을 미리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산이 한 발 더 내다본 분야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항공엔진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가스터빈에서 쌓은 노하우를 항공엔진 영역으로 확대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항공용 가스터빈은 비행체의 추력 확보가 주목적으로 고칠력, 경량화, 작동 유연성이 설계의 핵심이고 발전용은 고효율, 고출력, 안정성을 목적으로 대형화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산은 지난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와 터빈 베인, 블레이드, 주조품 제작 및 후가공 과제 계약을 체결해 2027년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블레이드는 가스터빈 중심축 로터에 연결돼 회전하는 날개를 말합니다. 베인은 블레이드 사이에 고정된 날개로 블레이드 통과 후 흐너진 기류를 다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언론들은 kf-21과 복합편대를 이루는 가오리 무인기를 개발할 때 두산의 항공용 가스터빈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가오리 무인기 개발은 대한항공이 맡고 있는데 2014년 가오리X1을 개발해 선보였고 무인편대기와 스델스 무인정찰기를 함께 활용할 예정입니다. 무인편대기는 멈티라고 불리는 유무인 협력 기능이 가능합니다. 무인편대기는 2025년 첫 비행을 앞두고 있으며 2027년에는 유무인 합동작전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가오리는 모성과 통신하며 장거리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 연료전지나 배터리로는 한계가 있어 가스터빈 엔진이 필요합니다. 두산이 향후 3천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글로벌 항공엔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한화와 KAI, 대한항공과의 협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부터 항공기와 헬기, 함정, 엔진 조립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 및 국산화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발사체 엔진에도 도전해 누리호 엔진 46기를 생산했을 정도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글로벌 항공기 제작업체인 프레센 휘트니의 차세대 터보팬 엔진 정비를 시작했고 오는 2027년까지 5,700억 원을 투자해 엔진 정비 시설 구축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협력 시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투기급 제트 엔진은 오직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만이 자국산 제트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은 지이, 프레센 휘트니, 롤스로이스 등 세계사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1,000분의 1mm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고도의 기술력과 40에서 50년의 정비 기간을 감안해 안정적 공급 능력을 갖춰야 해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3대 업체들은 10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국가 차원에서 거액의 자본을 투입해 기술 표준을 만들었고 핵심 기술 공개를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엔진에는 부품 수천 개가 들어가는데 광물 비율, 각도, 온도 등이 전투기마다 달라 개발이 까다롭습니다. 일본도 영국 등과 합심해 전투기 및 엔진을 공동으로 만들고는 있지만 우리는 자체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 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는 향후 수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발에 실패했고 영국 등에 기웃거리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16년에도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가 시험비행에 성공했다며 자랑했지만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X-E 전투기는 2009년부터 개발을 시작했고 일본 내 국산화율 90% 이상의 220개 일본 기업이 제작에 참여했다 하여 중공업 및 소재 기술의 결정체라 으스대기도 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 개발자로 참가했으며 후지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이 힘을 모아 개발을 했는데 첫 비행이 2014년 말에 있을 예정이었지만 엔진 제어부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점점 연기돼 2016년에야 겨우 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비행 때도 랜딩기어를 접었다 펴는 정도였고 결국 X-E 사업은 각종 오류 끝에 2017년 말 접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추진한 90인승 여객기 사업 또한 각종 오류로 수십조 원의 손실을 기록한 채 접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여러 산업이 돈리바퀴처럼 맞물리며 미래 항공 분야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해 경쟁사를 압도해 나가길 바랍니다. 한국이 만든 지하철 타고 LA올림픽 보러 갈 것입니다. LA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한국이 해결해줬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이 약 1조 원 규모의 미국 지하철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 크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로템, 한국의 중견 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는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까지의 여정은 비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현대로템은 K-E 전차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의 대규모 K-E 전차를 수출하며 방산계의 한축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철도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지하철까지 수주하게 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로템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LA 전동차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전략을 짚어보려 합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 방위산업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집중해 왔습니다. 현대로템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내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 1조 원대의 미국 로스앤젤레소 LA 전동차 수주에 성공하면서 16년 만에 미국 신공장 설립을 하게 되며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연내에 착공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현지 생산 설비를 갖추고 고객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현대로템은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하며 북미 사업 확대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현재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여러 지역 후보군을 물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 지역 인근이 유력시대는데요. 현대로템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건 지난 2009년 필라델피아 공장을 중공한 지 16년 만입니다. 통상 전동차는 사용 연한이 30에서 40년으로 깁니다. 매해 생산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동차 기업들은 대규모 철도 수주가 이뤄지면 업체들은 현지에 공장을 지은 뒤 공급이 완료되고 사후관리AS가 마무리되면 공장을 철수합니다. LA 전동차 프로젝트 수주는 이러한 현대로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진출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를 넘어서 현대로템의 글로벌 전략 실행에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됩니다. 현대로템이 수주한 8,688억 원 규모의 LA 전동차 프로젝트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서 현대로템에게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추가적인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하면 약 1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로템은 미국 시장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량과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LA 전동차 공급 사업은 현대로템에게 미국 내 철도 차량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마련해 주었으면 이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장에서 현대로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 깐깐한 미국 시장에 진출 성공했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은 현대로템이 첨단 기술과 뛰어난 제품 품질로 경쟁사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현대로템이 미국 시장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 이 되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사업 기회를 탐색하고 향후 다른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에 있어 중요한 경험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의 미국 내 생산 기지 설립 계획은 단순한 확장을 넘어서 전략적 비전의 실현입니다. la 인근 지역에 신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은 국제시장에서의 물류 효율성 증대 현지 시장과의 연계 강화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사업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지역 선택은 미국 내 주요 교통망과의 접근성 우수한 인력자원 그리고 전략적 시장 진입 용이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현대로템이 북미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유는 북미 시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신공장은 미국 내에서의 생산 능력 을 높이고 고객사와의 더 밀접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면 미국 시장에 대한 현대로템의 장기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현대로템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미국 내에서도 더욱 강력한 사업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신공장 설립은 미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물론 현지 고용 창출과 기술 교류 촉진을 통해 현대로템과 미국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현대로템의 기술적 역량은 LA 매트로 전동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그들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번 사업 수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첨단 기술의 개발과 적용은 현대로템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고객 맞춤형 디자인 솔루션 그리고 안정과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경쟁사들과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현대로템의 경쟁 우위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강력한 글로벌 공급망 관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에 대한 그들의 노력은 시장에서의 그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 합니다. 특히 LA 매트로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현대로템의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 고객사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전략적 이점은 또한 그들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문화에서 기인합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미래 지향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현대로템의 LA 전동차 프로젝트 는 2028년 LA 올림픽을 대비하여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 을 합니다. 현대로템은 LA 매트로 전동차 공급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주처인 LA 카운티 교통국을 대상으로 뛰어난 철도 인프라 와 우수한 전동차 성능을 선보였 는데요 우수한 차량 제작 기술과 북미 지역의 납품 실적 납기 준수 등 사업 이행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 현대로템이 이번 사업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기존 노후화된 현지 차량을 대신할 LA 매트로 전동차는 최대 113kmh 로 달릴 수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할리우드 북부 26.4km 와 LA 다운타운 코리아타운 구간 10.3km에서 운행될 예정인데요. 2량 일편성으로 최대 6량까지 중년 운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년이란 차량을 연결해 운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량당 최대 245명이 탑승할 수 있어 LA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한층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지 기후, 날씨를 고려해 영하 6도부터 영상 49도의 환경에서 운행이 가능한 것도 강점 중 하나에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로템은 올림픽 기간 중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기술력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 이러한 대규모 국제 이벤트에 필수적인 교통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 결정적입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철도 시장 내 입지를 더 탄탄히 다져나갈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현대로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과 기술적 역량은 그들이 더 넓은 분야로 확장하는 기반 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 에 국한되지 않으며 현대로템이 보유한 혁신적인 기술과 관리 시스템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바로 미국 방산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현대로템의 HR셰르파도 있습니다. HR셰르파는 현대로템의 대표적인 전기 구동 방식 무인 차량으로 육륜 전기 구동 체계를 갖췄으며 360도 제자리 회전 능력 등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 합니다. 에어리스 타이어를 장착해 펑크 우려 없이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특허받은 디자인 적용으로 전장에서 기능적인 활용도도 높였습니다. 경호탐지 특수 임무 등 어떤 장비를 탑재하느냐에 따라 다각도로 계열화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원격주행 기능을 비롯해 차량 앞 병사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주행 등의 자율주행 능력 역시 가능한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아리온스맥과 함께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HR셰르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은 ke 전차와 k-808 차륜형 장갑차 등 다양한 방산 무기를 개발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이제 더 넓은 분야 특히 미국 방산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로템의 북미 전동차 시장에서의 현재 위치는 탄탄한 기술력과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LA 전동차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계약은 현대로템이 북미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특히 LA 전동차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계약은 현대로템이 북미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인식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현대로템이 북미 에서의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현대로템의 미국 신공장은 현지 에서의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더 짧은 공급망과 빠른 대응 시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대로템의 경쟁력 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현지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 을 통해 현대로템과 미국 경제 사이의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현대로템이 북미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목표 설정과 사업 전략을 명확하게 하는 데 에 기여할 것입니다. 게다가 현대로템의 미국 진출은 단순한 시장 확장을 넘어서 한국 과 미국 양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현대로템의 글로벌 전략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면 앞으로도 계속될 혁신과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연봉 3배, 계약기간 3년 보장, 차량주택자녀 학비 3대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해주겠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들이 LCD 시장을 지배하던 2010년대 중밤, 중국 업체들은 이른바 333 조건을 제시하며 한국에 있는 핵심 기술인력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 중국의 기술 유출 방식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기술 분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인재를 빼가고 배치하는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편법으로 인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한국 업체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암울한 소식이 전해지며 중국 기업들이 충격먹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겐 대박 호재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첨단 분야에서 중국 과의 격차를 크게 벌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대기업 출신 어시은 4년 전 연봉 3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중국 중국의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해 lcd 기판 설계 업무를 맡았습니다. 자녀까지 모두 데리고 중국행을 결정했지만 지난해 말 돌연 이 회사로부터 더는 일할 수 없게 됐으니 다음 주까지 자리를 비워달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나온 어시은 최근 국내로 돌아와 귀농을 준비 중입니다. lcd 시장 분야에서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이 최근 현지의 한국 기술진 상당수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lcd 공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스카우트했던 국내 인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자 토사 굽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lcd를 넘어 국내 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oled 분야에서는 빠른 속도로 한국을 추격하고 있어 인재 기술 유출로 또다시 시장을 내주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oe csothkc 등 중국의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한국 출신 임직원을 잇따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만 최소 100명 이상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서 lcd 기판 설계 생산을 맡았던 인력을 빼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한국 엔지니어에게 퇴직금조차 주지 않고 쫓아내다시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직 당시 3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했으나 중국으로 옮긴 지 1년도 되지 않아 가차없이 내버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을 중국으로 가져간 인력의 최후인 것인데요. 중국은 이들의 노하우에 힘입어 핵심 기술을 빠르게 흡수해 전세계 lcd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올해 중국의 lcd 패널 생산 점유율은 70%를 넘어 세계 시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oled 분야에서도 중국의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의 oled 시장 점유율 격차는 2018년 91.9%포인트에서 지난해 59.1%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이제 중국 업체의 시선은 국내 oled 기술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boe에만 한국 출신 oled 핵심 분야 기술진이 50여 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e는 최근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 진출해 삼성 디스플레이를 뒤쫓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생산 수율이 낮아 앞선 oled 양산 노하우를 가진 국내 기술진 영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oled의 경우 기술난도가 높아 공정의 성패가 핵심 기술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미세한 노하우에 좌우됩니다. 인재를 빼가고 배치하는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boe나 csot 같은 중국 기업은 한국 업체가 이직 사실을 쉽게 알지 못하도록 자회사나 연구기관 등을 만들어 한국 인력을 위장 취업시키기도 합니다. 국내 업체로선 퇴사자가 실제 중국 기업으로 넘어갔는지를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국내 업체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삼성 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이 개발한 oled 디스플레이 특허 사종을 boe가 무단 도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삼성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아이폰 12 이후 사용된 모든 아이폰의 oled 디스플레이 특허 사종입니다. 또 11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도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채권형 삼성 디스플레이 부사장은 지난 삼성전자 실적 발표 현장에서 최근 들어 우리의 지적 자산에 대한 도용 및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 강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법적 제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boe 특허 침해를 바라보는 삼성의 시각이자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에서도 boe에 대한 칼을 빼들었는데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국 boe 재소권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 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와 boe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재소한 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봐도 답이 나오는 사건으로 조만간 boe에 대한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boe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자 oled 주요 고객사들도 당연히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다양한 it기기에도 최근 oled 채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중 하나인 스팀을 운영하는 벨브의 스팀 댁에 이어 닌텐도 역시 차세대 oled 패널 공급을 위해 삼성디스플레이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중국 boe에서 공급받는 선택지도 염두에 뒀으나 삼성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따른 리스크가 부담스러워 삼성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스팀 댁과 닌텐도에서 삼성 oled를 채택한 것을 신의 한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보다 앞서 boe의 뒤통수를 막고 사기당한 애플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15 시리즈에 들어갈 oled 업체 선정 당시 수급 리스크 분산을 위해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 boe에도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oe가 다이내믹 아일랜드 홀 디스플레이 가공 등에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아이폰 15의 출시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인데요. 덕분에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에 탑재될 oled 초도 물량을 단독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3개월 뒤 boe는 결국 애플의 승인을 얻긴 했으나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성보다 3개월이나 늦게 애플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4분기에는 애플에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boe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최근 중국 boe가 아이폰 15용 패널 수율이 낮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12월 초 업계에 따르면 boe가 생산하는 아이폰 15 기본형 oled 패널 수율은 현재 30% 정도이거나 그 이하로 추정된다고 알려졌습니다. boe는 아직까지도 홀 디스플레이라는 기술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삼성의 oled 수율은 90%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수율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회사는 올해 아이폰 15에 500만대의 패널을 공급하겠다고 자신만한하게 밝혔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200만에서 300만대의 패널밖에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목표 물량의 반도 안 되는 것이죠. 수율이 30%밖에 되지 않으니 현재 생산 공장을 아무리 돌려봐도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oe의 아이폰 15 플러스용 패널 공급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플러스는 기본형보다 화면 크기가 큰 만큼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난도도 높아집니다. 현재로선 boe가 플러스용 패널 공급과 관련해 이달 애플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한데요. boe의 아이폰 15 플러스용 패널 수율은 기본형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역시나 boe가 소화하지 못하는 패널 물량은 삼성 디스플레이로 즉시 넘어가게 됩니다. 삼성은 아이폰 15 기본형, 플러스, 프로, 프로맥스 등 신형 아이폰 전 모델의 패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OLED 점유율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당분간 독주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DSCC에 따르면 아이폰 15 시리즈 패널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91%를 차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boe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수율이 나오지 않으니 절대적인 생산량을 늘려서 물량을 맞춘다는 것인데요. 최근 boe는 스찬성 청두에 630억 위안, 한화로 약 11조 원을 투자해 8.6세대 OLED 생산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인지 선정한 위치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 스찬성은 중국에서도 지진이 가장 빈번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12일 발생한 규모 8.0의 스찬성 대지진은 중국인들에게는 아직도 지울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8만 7천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37만여 명이 부상당한 역대급 지진인데요. 특히 청두시는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도로 복구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진이 발생한 지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복구가 멀 끝난 지역이 태반인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BOE는 바로 그곳에 생산라인을 짓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BOE는 이곳에 11조 원을 투입해 중소형 OLED 패널을 생산하겠다는 것인데요. 아이폰 15 패널에 이어 애플 맥북 아이패드 등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선점한 중소형 OLED 시장을 겨냥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 것입니다. 애플이 내년부터 아이패드까지 OLED 디스플레이를 전면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플을 믿던 BOE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기술력, 생산 능력 부족으로 중국 업체들을 제외하고 한국 업체들에게 물량이 전부 맡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BOE가 11조 원 규모로 이렇게 큰 자금을 투입해 생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력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패널의 수율이 30%밖에 나오지 않아 애플을 비롯한 기업들이 BOE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BOE는 수십조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지만 오히려 적자만 더 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애플 결정으로 인해 선두주자인 한국 OLED에 청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추격해오던 중국 기업들로부터 한걸음 달아나며 숨 고르기가 가능해졌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2024년 OLED 아이패드, 2025년에는 OLED 맥북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니케이는 애플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내년 고급형 아이패드부터 OLED 도입을 차례로 시작해 2025년 하반기부터는 맥북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에 발맞춰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태블릿종 OLED 패널 대량 공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는 파주 6세대 OLED 라인 증설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아이패드용 OLED 패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르면 내년 2월 중 OLED 패널 공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공격적인 OLED 전환에 대한 초기 수혜는 국내 기업들이 받을 것이 유력합니다. BOE를 비롯해 아직 중국 기업들의 IT용 OLED 패널 공급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내년 아이패드 OLED 패널 규모를 천만대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각각 6대4 정도 비율로 물량을 독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신형 아이패드에는 고급 OLED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제품엔 유기발광층을 2개로 쌓는 투스택 탠덤 OLED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 탠덤 OLED 기술을 업계 최초로 개발하고 전장 사업에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프리미엄 LCD인 미니 LED에 주력해오던 중국 기업들은 이번 애플의 전환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3억 8,060만 달러 규모인 태블릿용 OLED 패널 시장은 내년 애플의 참전으로 17억 5,973만 달러까지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옴디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5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패권을 가를 관건은 초기 시장을 선점한 한국이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과 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입니다. 실제로 중국 BOE의 최근 OLED 신규 투자의 30% 가까운 금액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들이 돈을 수십조 쏟아붓고 한국의 핵심 인력들을 유출해가며 시장을 넘보려고 발악하고 있지만 워낙에 기술 격차가 커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기술 격차는 크지만 해가 지날수록 중국의 기술 탈취가 노골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더욱 보완에 신경 써야 할 것이며 추가 신기술을 통한 시장 확장,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등 새로운 전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SMC의 2위 고객 AMD가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다.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1분기에 4조 6천억 원대의 영업적자를 내면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경 메모리 반도체 감산에 나서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때 1위 기업 TSMC는 약 10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부러움을 샀는데 지금 대반전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IT 팁스터 코너는 자신의 SNS에서 미국 AMD가 기존 대만 TSMC에 맡기던 4나노 칩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겼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AMD는 애플에 이어 TSMC 전체 매출 2위 9%의 대형 고객사로 지난해 TSMC 총 매출 92조 중에 9조 원 상당의 칩 생산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TSMC에 엄청난 양의 반도체 생산을 맡기던 AMD가 삼성전자로 바꾸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AMD가 TSMC에서 삼성전자로 발주처를 바꾼 이유에는 자사의 노트북에 들어가는 칩 생산 지연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TSMC가 3나노 공정에서 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때 공급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TSMC가 노트북에 들어가는 자동 전원 공급 장치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 AMD의 노트북 출시가 미뤄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TSMC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칩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SMC는 하반기 가동 예정인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양산되는 5나노 칩 가격을 대만 공장 제품 대비 20에서 30%를 인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SMC가 대형 고객사 이탈 가능성에도 크게 가격을 올리려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미국 내 생산 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TSMC는 대만이 아닌 해외의 공장을 지으면 비용이 오른다는 점을 우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TSMC가 미국과 일본 등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 증가를 전부 고객사에 전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TSMC가 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양사에 모두 칩 생산을 맡기는 AMD,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팻리스 기업이 삼성 파운드리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적자는 디렘랜드 등 메모리 부진이 위낙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고객사들이 주문을 줄이고 재고 관리에 집중하면서 삼성의 적자 규모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악화에 삼성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과 달리, 파운드리 비중이 압도적인 TSMC는 글로벌 수요 위축 속에서도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자랑했습니다. TSMC의 견조한 성과는 오랜 기간 다져온 파운드리 기술과 고객사별 노하우 축적이 주 요인으로 꼽혔는데, 제품 적시 납기, 높은 수율 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고객 맞춤형 생산 등으로, 애플 AMD, 엔비디아, 퀄컴 등 우량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동안 자랑해온 높은 수율을 통한 제품 적시 납기가 무너지고, 가격까지도 대폭 높이면서 믿고 있던 파운드리 고객사들을 삼성전자에게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TSMC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4분기부터 급격하게 하락했으나, TSMC는 총 마진 목표 53%를 유지하기 위해 애플과 같은 주요 고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 가격을 인상해 주문 감소로 인한 손실을 메웠습니다. TSMC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애플만 20에서 30%의 할인을 해줬는데, 이러한 갑질 행태가 미국 기업들의 반발을 사면서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처음 선보인 4나노 초기 버전 상용화 이후 수율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수율 문제로 최대 고객사였던 미국 퀄컴을 대만 TSMC로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가장 굴욕적이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4나노의 수율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서 TSMC와 비슷해졌고, 일부에서는 TSMC를 상당 부분 따라잡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때 수율 문제로 대형 고객사를 TSMC에게 놓쳤지만, 이제는 삼성전자가 수율의 안정화를 이뤄내면서 다시금 굵직한 대형 고객사 재유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1위인 TSMC가 높은 마진율을 고집하며 가격을 인상하는 사이, 오히려 가격 인하를 통해서 점유율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리스 창 TSMC 최고 경영자 CEO는 미국에서 동일한 칩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만보다 50% 더 높으며, 미국에서 계속 생산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왜 그렇게 많은 반도체 제조 시설을 생산이 효율적인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으로 옮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SMC의 CEO가 노골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데, 하지만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미국 시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보조금보다도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면서 삼성전자와 TSMC의 상황이 전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면 생산당가가가 TSMC는 대만보다 50% 더 높다고 했지만, 한국보다는 29%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TSMC는 대만 내에서 공장은 운용하며 높은 마진율을 유지해왔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저렴한 인건비에 있었습니다. 대만의 중견기업 신입의 월급이 평균 16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경력직이 되어도 동급년차 한국보다 40% 정도가 월급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대라서 집값이 한국보다 더 비싸고 서비라 공공요금도 비싼 편입니다. 대만은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임금은 형편없었기에, 많은 이들이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지금 인력 유출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공장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면서, 더 이상 인건비 절약을 통한 높은 마진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TSMC는 미국 공장의 생산당가 증가를 미국 고객사들에게 전가하면서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의 인플레로 공장 건설비가 늘어나며 생산당가도 높아질 거로 예상되면서, TSMC는 물론 삼성전자도 투자 재검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TSMC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TSMC의 발목을 잡는 것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국이 5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는 모두 대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중국이 대만의 TSMC 반도체 공장을 파괴하면, 미국도 반도체 원시 시대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TSMC 공장을 미국 내로 유치하려 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인데, TSMC는 그렇다면 돈은 미국 기업들이 내라는 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용인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TSMC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하여 미국이 자국 내 생산시설을 반드시 유치하려 하지만, 한국은 대만 TSMC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20년간 30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굳이 비싼 건설비 인건비, 인력 공급 문제 등을 감수하면서, 미국 투자에 나설 이유가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간 텍사스주에 25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개를 찍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지난해 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기존에 세워뒀던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주요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한국의 연구소를 비롯한 생산 지원 시설을 잇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노광장비 기업 ASML의 모태가 된 회사 ASM은 원자층 증착장비 세계 1위로, 지난 2일 경기 화성시 동탄의 제조혁신센터 기공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ASML 역시 동탄에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반도체 시설을 찍고 있고, 매출 기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회사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도 경기도에 연구소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경기도 연구소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해외에 짓는 첫 번째 전공정 설비 연구소라며, 대만에도 없고 당분간 그곳에 지을 계획도 없다라고 강조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만과 비교해 말하며, 그만큼 한국에 짓는 연구소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했습니다. 대만 TSMC가 지난해 말 양산을 시작한 3나노 파운드리 수율이 낮아 애플 주문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면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서 TSMC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SMC는 애플에게도 높은 가격을 책정해 3나노 공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 앞으로 TSMC가 시스템 반도체 수율 향상과 생산물량 확대에 빠르게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삼성전자가 애플은 물론 3나노 공정으로 해당 공정 도입을 고려하는 잠재적 고객사를 확보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